라쿠텐이글스 1번 타자로 3번 출장하구요 자 가자 버리고 짚고 하나 줘라 아하 이거 쳤어야 되는데 버리고 2번 타자로 2번 타자로 2번 타자로 아 이게 또 잘 맞았는데 중견 정면 가네 자 찬스 왔구요 그렇지 안타 나이스 2 아 좋아좋아 오우 상격기 한번 더 왔어 많은 만수록 좋지 사실 그렇지 이거 넘어가라 굿샵 아 아 홈런 나아졌어요 대박 좋아좋아 자 이번에는 라이언스와의 경기네요 어 4번 더 쳐야돼요 지금 이제 3개만 더 치면 되구요 이제 3개만 더 치면 되구요 이제 3개만 더 치면 되구요 그렇지 중견 사과 다 나이스 하나 하나만 더 치면 3회 3회 가 3차전 가기 전에 일단 개막전 1분 함유는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지 넘어 아 홈런 안되고 세입 아 2개 아웃되네 오우 좋아좋아 그래도 안타 계속 쳤어 오 1분에 어쨌든 갈 수 있게 됐어요 오 1분에 어쨌든 갈 수 있게 됐어요 자 니포넴 파이터즈와의 경기인데 어쨌든 뭐 1분 들어가기 위해서 유간타는 다 달성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편하게 타석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성훈 오우 야 쟤 장난 아닌데 아하 그렇지 실패였죠 오우 와아 달리기가 너무 느려서 아웃되네 이게 가자 정성훈 아 버리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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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리스트 다가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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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lane 오우 그런거 치면 안되지 아아 그렇지 나이스 오우 서서 들어갑니다 2타 승부로 끝나네 오우 좋아 오우 3대0 타이거스 웬일이야? 자아 파래 교체는 너무 늦은거 아니야? 자 대비 첫 타석 갑니다 아하 이거 놓쳤어 뭔가 방향 맞추게 너무 늦었었고 아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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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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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돌아가도 오오 이게 뭔가 더 쉬워하는 또 다른 주루플레이냐 귀루나 이런 반응도 되게 즉각적이고 투스트라이 5볼 오 잘쳤다 나이스 정룡 3루까지 오 수비도 하는데 야 무사 말로야? 오 이거는 좀 오 감살 좋아 아 이게 도쇼처럼 무조건 나한테 수비계가 오는구나 오 개막전 승리했어요 자 야쿠르토의 2차전 이번에도 정성이 벤치에요 오우 야 장난 아닌데? 한신타이거제 왜이렇게 잘해 오우 찬스 있는 상황에서 오 근데 7대6까지 또 때나 잡았어 아아 오 어 요거 버렸어야 돼 오호 나이스 중전 한타 아 아 아 그래 진구탄 됐네 추가점 올렸어야 되는데 아 아 야 한타석 나오고 끝이라고? 아 이걸 졌어 또? 야쿠르토의 3차전입니다 이번에도 또 벤치야 아 도대체 언제 선발 출장하려나 오 일단 한점 냈어 오 좋아 이번에는 6회부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월되길 다행이다 그렇지 아 잘 수용해네 섬 9회 1번 더 타격기 잊지 않을까 싶은데 4시간 그치 10때문인 1... 4시간 1... 4시간 아 2시간 4시간 5시간 2번째 대선이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대선은 레프트 프라이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웃이 되었지만 이 아탈을 넘어갔습니다. 이 아탈을 넘어갔습니다. 나이스 좌중강 먼저 갈아졌죠? 나이스 하나 헤네스 아우 제대로 쳤어 좋아 5대0으로 팀이 2고 자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1차전인데 이번에 감독이 선발로 쏟았어요 수비부터 뜨네 가자 가자 오우 나이스 정성 수비 좋았고 나이스 요렇게 또 수비가 올 때가 있네 나이스 정성은한테 2번 닿았어 나이스 정성은 첫 타석 갑니다 선발 출장 시켰었을 때 뭔가를 보여줘야돼 그렇지 가볍게 쳐서 중견수가 많다 좋구요 전력질주하는 모습 보여줘야돼 하하 에이 에이 어 볼 2벌 오우 아 저걸 잡네 아 근데 수비 되게 자주 뜨는데 오우 삼진 이번에도 삼진 일거 같은데 오 아 저거 어떻게 잡을 수 없는겁니다 자 파이팅 유격수가 잡을려나 맞네 이쪽으로 혼자 놨더니 일루스 쪽으로 가는거였어 아 수비 너무 자주 뜨는데 오브홀 오 오 아하 원하우스에 만루네 병상에 가야되는데 오우 삼진 나이스 나이스 오우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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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타덕 갑니다 걸렸다! 그렇지! 아... 다리가 느려서 2루에서 죽네 아 뛰지 말 걸 그랬네 3진 아 근데 이거는 좀 아쉽다 나한테 수비가 오는 상황이 아닌 오? 내가 잡는 거? 아 얘가 잡는 거구나 나한테 오는 공이 아닌데 무조건 수비가 뜨는 건 조금 아쉽네 오! 중견수 그렇지 자 2대0 성공해서 세번째 타덕 갑니다 정성으로 그렇지! 중견수 한타 나이스 좋아요 3안타 경기 2대0 성공 3안타 경기 3대0 성공 3대0 성공 네아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아 프라이 없네 아 포올이 삼진? 아 포올이 줄 알았네 야씨 말로야? 아 야! 우와 프라테야 아 역전당했어 오우! 찬스 왔어 자 정성을 여기서 해주면 감동이 되려부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156이야? 겁나 빠르네 안타! 나이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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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장은 못 올렸지만 오 그래도 안타쳤어 행운의 안타 아 플라이하고 떼나 되게 놀랐네 아 바로 앞에서 떨어졌네 야 근데 점수 못냈어 팀 아 나이스 타지와의 2차전 아 근데 앞 경기에서 그렇게 활약을 열심히 했는데 또 벤치야? 4타수 4안타를 쳤는데 야 정성을 타요 보세요 왓다! 펜스까지 보내줘? 세입! 아 아웃이야? 아 당연히 세입일거라 생각했는데 아Ы 아, 정성을 잡았어야 되는데 4시 라이 렌속 안다 4시 라이 렌속 안다 진심 approach 오우 야 2사 만루차있어 어 정성을 하나 해줘야되요 아 너무 빨랐어 야 machines 아 아 어вед다 다행이다. 큰일 났다. 누구를 날려? 팀이 이겨지다는데 진짜. 베이스타지와 3회전 갑니다. 3차전도 아... 오, 완전 틀리는데? 3차전도 지금 벤치에요. 교체 멤버로 하는데, 4경기에 한 번씩 한 발 출장을 시켜줄까? 아, 이중키킹인가? 그렇지! 나이스! 당장까지 보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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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 야, 5대에서 아까에 따라갔어. 오, 타이버스 무서운데? 왜요? 네. 어? 그렇지! 자전거 한정 걸렸어. 이번에 1호에서,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아... 풋점을 못 올리는거 아쉽지만... 아, 풋점을 못 올리는거 아쉽지만... 아, 제대로 갈았어 5중간. 아, 좌중간? 오, 5대5 만들었어. 아... 아... 졌어 결국. 아... 아... 자, 정성은... UK 결제됩니다. 아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다 좋아. 오... 아, 대단히 도전으로 가해야됩니다. 자, 이제 대단히 도전으로 가해야됩니다. 이렇게, 도전으로 가해야됩니다. 아, 이제 추가로 가해야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오... 외국인들이 진짜 너무 좋아? 여기까진 안되죠? 자, 이곳은 어디까지는 안되죠? 꽃이 왜 돌려서 그래? ㅎㅎㅎ 어우...7대1까지~~ 자 정성형 2번째 타자 갑니다 아 아 오우 다행이다 고마워 오우 큰일 뻔했다 한타자 한타자 되게 소중해 정성형 그렇지 잘 미뤘죠 다이스 멀티 히트 오우 아 파울이야 아 직선다 아 직선 오우 좋아 이겼어 팀 오우 오우 2차전에서 거의 다섯 경기만은 석바를 둘 자간다 정성형 수비부터 뛴다고? 정성형 이거 잡는거 내가 딱 빼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돼요 스피릿체는 정신 좋고 정성훈은 7번으로 야 정성훈 진짜 타혈을 엉망고 싶은데 오우스스한테는 타이밍 잡기 까다로우네 아 스타냐 그렇지 아 가운데였는데 저걸 못 남겨버리네 짚고 하나 와라 중견서가 많다 나이스 오우 좋아좋아 빗맞았지만 그래도 살아나가는게 중요하니까 선두타자 출루를 많이 인정해준거 같더라고 돌아와 어 번투야 발리가 너무 느리니까 번투도 세입이 안되네 도착 터스터떼스 굿샷 야우 좋은 도로에 숨이 안되는 상황 아니냐 저 정도가 야 근데 얘 구성 빠르다 두골 가운데 하나 와줄 때가 됐는데 그렇지 세이 도와농소 아헤이 좋아 이거 좀 힘껏까지 들어오시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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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 잘 쳤다 야 오 2대0까지 만들었어 아 타석 안 오겠는데 우리가 홈이기 때문에 아 근데 수비 너무 안 온다 3로 쪽은 1루는 그래도 잡을 수라도 있는데 아마 아마 어쨌든 팀 이겼어요 자 히로시마과의 3차전 갑니다 아 벤치 멤버야 오 2대0 3대0 오 야 정정은 그렇지 나이스 오 좋아요 와 근데 송가에 못 뛰니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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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은 3까지 나이스 주루플레이 두자로서 하는 맛이 있네 두번째 타석 갑니다 정성훈 그렇지 혼난 안되네 나이스 이루타 좋아요 하나하나 날바다 couldn't 와 직구 장난이 많은데 뒤에서 보냈고 정성훈이 끝까지 들어와야 되죠 4대2로는 한신 타이거즈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유 야 아이씨 오우 보유 오오 오우...뽑난 나와버렸어요. 귀엽고요. 자, 팀 순위 보면 한신 타이거즈 9경기 시즌 했고요. 2등입니다. 한 경기 반 차이로 자이언츠 바짝 쫓고 있고요. 3등인 주니치 드래곤스랑도 한 경기 반 차. 나머지 4,5등이랑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약체인 한신 타이거즈가 이정도면 꽤 선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원도 계속 꾸준하게 타석 잘해줘서 감독한테 신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프로야구 스피리츠 2019 스타플레이어 3루수 정성훈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